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쿠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쿠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가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쿠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저길 통과하면 샤쿠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쿠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의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히드라리스크 재구성 완료. 에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불렀어? 불렀어? 뜸들이지. 하고 싶은 말. 이분은 빨리 말해. 불렀어... subtitle 조그러들 souls 본인 금방 질기 Harvard를 구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Harvard를 파견하자. 際 수아를 rider with a creature who lives in a search for a creature. 이리와 봤던 전격을 융 tiered. Harvard의 después 정의. Harvard의 전격을 융 tiered. 아드비아 전격을 융 tiered.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군락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선을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후위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후위를 쏟아지는 것이다. 코톰이 왕복선을 실시하니 가져가야 한다. 도움드리는 도움드리기의 후위를 기고가 적립하게 자리할 것이다. 우선을 다행히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nem아나는 수입이 없을 것이다. 소속도를 자세히 대화할 수 있다. 바로 그 어어어어어가자. 암호와 우린 전투기의 후위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지난 2부에서 전투기의 후위를 남겨야 한다. 전진 앞에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도움드리지 마.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도움드리지 마. durm bidding 그리 상대방의 되기 때문에 있는 건 없지만, 마을이은 조사에 다가지는 않으니, 절대 못하지가. 방탄소년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공간에 사관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간에 기쁩니다. 공간에 차단한 기능을 발사하였다. 공간에 도움이 되어있는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알 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군단이 굶주렸나. 스위바스, 면, 우한, 우한, 우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ffense, 모자랍니다. sembra스는 aller 중에서의 유자라고 말하십니다. 뭐가CA 연유를 몰아STł Spart아만 공격됩니다? 우동적으로 지켜봅니다. 고고있어. 보인하alla! Tumblr reorgan. 파이팅! 도움말! 도움말씀 이곳은 바로 이곳에 나섰습니다. 이곳에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기에서 두 명이 굴러가ierte 있는 곳은 어, 제가 보내요. 이곳은 또 다른 곳에서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더욱 동일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또 다른 곳에서는 더욱 이곳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물이 모자랍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프로토스 사이오닉 매트릭스가 감지됩니다. 적 기재가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상대가 미니봄이 있다면... 적 기재가 자꾸 나동해지는 건가? 이건 아무리 멈추지 못합니다. 적 기재가 부족해서... 적 기재가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 기재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적 기재로는 적 기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흡수, 군단 강화 빨리 끝내자고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전진 앞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흥, 끈질긴 녀석들 빨리 말해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주워지게 해 남은 왕복선 두 대를 주문한다고 일단은 왕복선 두 대를 넘기지 못해 저의 왕복선 세계들이 경고 — 도움말씀 적당한 시기의 위치에 적당한 소모가 많아졌습니다. 도움말고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도움말씀 누가 날 맞겠어? 좋아, 이제 차원로는 녀석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